쿠팡이치는 오늘부터 묶음 배달에 한해 회원의 경우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웠습니다. 코로나로 급성장했던 배달 시장은 고물가 속 배달비 부담에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. 업체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상황. 배민이 1위, 2, 3위를 두고 요기요와 쿠팡이치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쿠팡이 배달비 0원 카드로 반전을 모색하는 걸로 풀이됩니다. 우선은 쿠팡의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하겠다지만 자영업자들은 결국 그 비용이 어느 경로로든 정가될 걸로 염려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정률제로 수수료를 개편한 배달의 민족에 이어 쿠팡이치도 9.8% 수수료를 떼가는 새 요금제를 내놨습니다. 배달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만